오수가 돈을 놓고 갔다 널 진짜 좋아했나 보다 병원 들어가는 날 모레로 하루 미룰까봐요 그때 오수는 널 빼고 가사는데 너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형한테는 아무 말 말고 오수는 형님만 모릅니다 형님은 이렇게라도 지들을 지켜준 거 오수 오빠 봤어 널 보는 것 같았는데 왜 동아는 다 슬프지 영희야 너 무슨 일 있니? 사랑해 사귈 취지야 사랑을 하게 하지 말고